코로나19 지역 확진자가 줄면서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추석 연휴가 걱정입니다.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인천시 대책을 중점적으로 취재 기자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백 기자 먼저 인천시가 코로나19 검사를 강화한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시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 그리고 호흡기 질환 증상자 검사 안내, 광범위한 접촉 범위 설정을 통한 검사 확대 등 기존의 선제적 대응과 방역 활동을 계속 유지하면서 의심 증상자 등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숨은 확진자를 찾아내 감염 확산을 막는 데 주력할 방침입니다. 먼저 환자 발생 시 심층역학조사를 통해 접촉자 분류와 격리 조치,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자택에서의 자가격리 중 가족 간 감염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21일부터 격리시설 입소 기준을 완화해 격리시설 입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 안내 문자를 통해 코로나19 의심 증상자가 무료 진단검사를 받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의사회 등과 협업해 호흡기 질환자 모니터링 강화와 유증상자의 진단검사를 연계하고 있습니다. 이 밖의 정부 지원을 받아 코로나19 고위험군에 대한 일제검사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인천시가 추석 연휴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한다고 하죠.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죠. 네, 인천시는 30일부터 다음 달 4일까지 비상의료체계를 가동한다고 밝혔습니다. 연휴 기간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 휴일 지킴이 약국은 총 1,412개소로, 응급의료기관 등 20개소는 24시간 운영이 되고 병의원 589개소와 휴일 지킴이 약국 723개소는 일자별, 시간대별로 당번을 정해 문을 엽니다. 문을 여는 응급의료기관과 당직의료기관, 휴일 지킴이 약국은 각 시군구 보건소와 중앙응급의료정보센터 홈페이지는 물론 119종합상황실과 120미추홀 콜센터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도서, 산간 취약지역과 산업재해 교통사고 등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닥터 헬기와 닥터카를 가동하고 환자 발생부터 이송 응급조치까지 원스톱 응급의료 시스템을 가동합니다. 또한 지역 간 이동, 야외 활동과 여행 증가 등으로 감염병 발생, 해외 감염병 국내 유입 등의 방지를 위해 국가 지정 입원 치료 병상 등을 확보하고 감염병 발생 감시와 대응에도 주력할 계획입니다. 네,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심리적인 우울함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인천시가 추석 연휴에도 코로나19 우울 심리 지원을 실시한다고 합니다. 이 부분 설명해 주시죠. 네, 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연휴 기간에도 비상근무를 통해 코로나19 우울 심리지원 24시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시는 10개 군구 보건소, 인천정신건강복지센터, 10개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시의료원 등 총 23개 기관이 협력해 24시간 정신위기 심리지원 비상근무 체계를 구축해 운영합니다. 인천시 의료원에서는 코로나19 검사용 검체 채취부터 정신응급 입원까지 역할을 맡아 수행하게 됩니다. 코로나 우울은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일상에 큰 변화가 닥치면서 생기는 우울감이나 무기력증을 의미하며 감염병 감염 불안감, 사회적 고립, 외출 자제 등으로 인해 우울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밖의 지역 자활기관과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방역도 강화한다고 하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인천시는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서 자활기업, 지역자활센터 등 자활사업장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 전후로 집중 방역을 실시하고 마스크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합니다. 우선 29일까지 자활기업 35개 사업장에 대한 방역을 완료하고, 비접촉식 체온계와 마스크 등 1,300매를 지원합니다. 추석 연휴 이후에는 시 자활기금을 활용해 지역자활센터 11개소, 자활근로사업장 130개소에 대한 방역을 실시하고, 자활참여자에 대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방역 물품도 지원할 예정입니다. 시는 이와 함께 약 5천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장애인복지관에 비대면 방역 게이트를 임대방식으로 설치해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설치할 비대면 방역 게이트는 방문자가 게이트를 통과만 해도 발열은 물론 손소독과 마스크 착용 여부, 전신소독까지 전반적인 개인 방역 상태를 원스톱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배 기자 수고하셨습니다.